그죠 하트가 45억 이렇게 팔리잖아 아 35억이지 자그라면 45 마욕십이 달려있지만 이렇게 팔리니 하트가 자그를 해야 더 잘 팔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그를 좀 해서 파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다 제가 유잠을 만들어서 만든 건데 요잠을 직접 했습니다 966 993 1269 966 99 자 공작을 좀 마쳐 오래간만에 땅땅땅 소리 한번 들어야겠구나 아 스킬은 필요없잖아 마취용 공정역작 가능구 아 이거요 제가 블랙캡으로 어 구역력이나 이런거 뜰 때까지 돌린거 같거든요 아 이거 30화작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지 아 아까비 trustee 呀 666 well hey hey uh hey 한 8작 정도? 7작 정도에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네 욕심내지말고 한 7작 정도 그렇지 7작 정도에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요 확률이 69%잖아 맞죠? 59%인가? 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59%인가? 몇 %죠? 아 이거 다시 하자 59%인가? 저게 잘된 건가? 실적이 원래 잘 안발리다? 인옥센트가 얼마야? 5000기면 얼마야? 지금 2000원이잖아 1000만원이네 지금 인어 얼마야? 어쩐 왜 이렇게 잘 안붙지? 저게 잘 안발리다? 아 저는 스카니아 서브입니다. 7장 주온이도 합시다. 1,200, 300, 400점은 할 것 같은데 아이고 7장마마들 1,800 히힛 흐흐 하니 예인은 잘 안 된다 아, 코인이 넣을 걸 그랬나 봐? 와 봐, 잠깐만, 안 되겠다. 아이, 반갑습니다, 쇼먼치님. 듣고 계시지요. 잠깐 놔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쇼먼치님. 쇼먼치님. 팔채로 좀 와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쇼먼치님.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아, 옆으로 와달라고요. 아, 기다려도 된다고요. 아, 옆으로 가지요, 제가. 아, 먼저 가시는군요. 따라가겠습니다. 아,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쇼먼치. 아, 네, 네, 그럼요. 다시 돌려드려야지. 아, 무료입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쇼먼치님 하나도 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아, dahalasse.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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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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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 오케이 어우 딱 출작 됐다 자 일단은 망치도 좀 해오고 망치가 비싸가지고 그치 귀찮음 좀만 없애면은 망치가 지금 무지 비싸잖아 망치를 좀 해오고 옵시다 아 그쵸? 귀찮음 좀만 없애면은 망치 싸게 할 수 있지 1300봉이 밖에 안 남았네 아 그쵸? 100%짜리 다섯개 싸우고 그 다음에 슬로트 나중에 늘려야겠다 순백어디쓰 아! 다 썼.. 다 썼네? 순백어디 언제 다 쓰셨다니? 어 몇개 있는데? 흫 뭐야 하나 더 있는데? 아 이거 육작이었구나 그렇지 다 됐지? 다 됐지? 음 순백 순백 살 수 있나?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치 좀 귀찮더라도 순백을 사서 하는게 좋긴 하죠 하나에 450씩 하니까 오히려 내 생각인데 코인샵을 할 때가 오히려 순백이 더 비싼 것 같아요 하나 밖에 못 사는거야? 아니 29장은 어디갔어? 마트켓 인샵을 할 때가 나갔어 호텔 4단척 3단척 3단척 바이퍼밖에 없는데 이제 코인 있는 거? 바이퍼도 할 수 있나? 그냥 선백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가져가보자 없네 순백 던지자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구만 선택지가 없네 돈 십사고밖에 없는데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 왜 이 아이드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네 빠르게 하자 그냥 주문 말고요 순백을 받고 빨리 끝내자 시간은 돈이다 35 24 25 하나짜리는 조용히 가만히 내비둡니다 왜 그러냐 저게 시세가 될 것이다 그렇지 나는 물량을 산다 으으 그럼 왜 돈이 올라갔냐 응 왜 돈이 올라갔냐 무슨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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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는 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안 끝나겠지.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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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경룩 중경룩 한 장만 더 이건 마무리죠 아 까부수 대기 ACT 오우 마료? 어우 마료 아니야? 다 이기고 다 만들었대 이제 이걸 팔면 됐나 볼게요 자그라에서 파는게 좋은거 같아가지고 심장 흠 흠 흠 흠 흠 흠 16일 40일 흠 해봤자 하나당 3 4,5,6,7,8,9,10 한 3억정도 여유롭게 잡고 40 18% 아니야 40 40 올림들고 뭐지 흠 45 45 45 45 44 아 조금씩 내려야겠는데 그치 흠 아니야 아니야 그냥 팔아보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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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50 50 50 50 50 60억이지 와 아니 작하는데 10억이나 ㅋㅋ 자기힘은 되더나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이것이 작이라는 힘인 것인가 와 75 85 아니 작하는게 없는거하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 가격차이가 어마무시하네 30%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건 아닌데 70% 이것도 27% 아니에요? 70% 언제에요? 1월 27일 아 1월때면 좀 그렇겠다 1월이라서 momentum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나도 70에서 내려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가자 오케이 하트 자 끝내봅시다 다 됐지? 아 이런 거하고 다 팔리면은 그래도 저 돈이 좀 들어오겠네 돈이 또 묶여있어가지고 다 팔리면은 그래도 한 4,500억은 되지 않을까요?